두산베어스 양섭환 삼성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열정과 감동을 담아내는 여러분을 위해 꼭 변화시켜야 할 환경 두산베어스 양섭환 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양섭환입니다 막대풍선 대신 오래도록 사용 가능한 응원베트와 일회용 식기 대신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다이오용기 사용 야구가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 환경에 대한 노력으로 변화하는 우리 두산베어스 양섭환 홈런트 에코프렌들리 두산베어스와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주세요